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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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녀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놀이공원은 놀이기구 타서 재밌었고 시티비 작동하는 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. 처음 왔는데 이렇게 월드컵 경기장 앉아보고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. 누가 진짜 크고 그게 신기했어요. 아빠 너무 고생했고 사랑해요. 우리야 오늘 하루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